연탄 공장 밀집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폐질환을 앓혀겠다며 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광부나 공장 근로자가 아닌 인근 주민들의 폐질환도 기업의 책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KBC 남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 동구 안심동에 사는 정일자 씨는 안심연료단지가 옮겨가기 전까지 매일 연탄 공장에서 날아오는 석탄가루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바람이 불면 운동하는 물론 가재도구까지 온 집안이 새카맣게 변했습니다. 빨래 한 번 마음 놓고 널지 못했던 정 씨는 결국 진폐증까지 얻었습니다. 정 씨를 포함해 안심연료단지 인근 주민들이 연탄 공장 4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5년 만에 일부 승소했습니다. 재판부는 거주 기간이 짧았거나 의료기관마다 진폐증 판정이 엇갈렸던 2명을 제외한 원고 4명은 연탄 분진으로 인해 환경성 진폐증을 앓게 됐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 4명에게 각각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1989년 고 박길래 씨가 진폐증의 원인이 연탄 공장에 있다는 손해배상 판결로 첫 공해병 환자로 인정받았지만 환경성 진폐증 집단 소송에서 승소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TBC 남효주입니다. 3분분산 즉, 1 2 3 3 3